안녕하세요 키위의 요리세상 입니다 오늘은 집에서 홈메이드로 또띠아 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이건 그라운드 포크 가른 돼지고기 에요 가른 돼지고기 한 주먹 정도 있으면 되구요 원어니언 양파 하나 하프 그린벨페퍼 피망이에요 피망 반개 2클럽 갈릭 마늘 2쪽 미틀캐롯 당근 조금만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색상으로요 그리고 또띠아 반죽으로는 달걀 1에그 플라워 밀가루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럼 먼저 채소를 썰어 보겠습니다 양파는 이렇게 하프 반으로 잘라서 스코어 칼집을 내주시구요 너무 두드러지지 않게 좀 작게 내주세요 이렇게 해서 찹스 작게 다져주세요 0.2cm 이렇게 너무 굵으면 속에 들어가서 삐쳐 나올 거니까요 양파가 많이 들어가면 맛있으니까 오늘은 하나 다 넣겠습니다 이렇게 빨간불로 왔어요 양파는 이렇게 썰었구요 양파는 이렇게 썰었구요 양파는 이렇게 썰었구요 그 다음 갈릭 마늘도 얇게 슬라이스 해서 찹스 다져주세요 이렇게 얇게 썰어주시구요 캐럿 당근도 얇게 슬라이스 해서 당근은 색상으로 조금 들어가는 거예요 이정도 얇게 썰어서 당근이 잘 안익으니까 가늘게 채썰어주세요 이렇게 썰어서 돌려서 찹스 찹스 이렇게 컬러를 넣어주시구요 파란색깔 그린 베일 페퍼 피망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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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씨는 털어주시구요 이렇게 뒤집어서 피망도 얇게 이렇게 썰면 잘 썰어지니까 이렇게 뒤집어서 이렇게 와 피망 향이 정말 좋아요 향긋해요 이렇게 짧게 다져주세요 피망은 색상이 금방 익어버리니까 이렇게 따로 담아주세요 희망은 오래 볶으면 색깔이 살아나지 않으니까 이렇게 따로 담으시구요 넥스트 불을 켜시구요 미디엄 히트 중불로 하시구요 이건 포도씨 오일이에요 그레이프씨드 오일 포도씨 오일 1 1 2 3 테이블스푼 넣어주시구요 그라운드 포크 가른 돼지고기 넣어주시구요 이렇게 넣어주시구요 여기에 갈릭 캐럿 캐럿 어니언 같이 넣어서 볶아주세요 스톨프라이 8분 8분간 볶아주세요 양파는 매 볶아야 맛있으니까 노릇노릇할 때까지 볶아주세요 8분간 볶았더니 이렇게 맛있게 노릇노릇하게 볶아줬습니다 여기에 고기의 점냄새를 알려줄 이건 라이스와인 청주에요 청주 1 테이블스푼 넣어주시구요 고기에 잡냄새 날려주시구요 잡냄새가 어느정도 날아갔으면 여기에 아까 썰어놓은 그린벨 페퍼 피망 넣어주시구요 피망은 제일 나중에 넣어야 색상이 파릇파릇하게 살아있으니까요 이렇게 볶아주시구요 여기에 간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소금이에요 소금 소금 1티스푼 1티스푼 넣어주시구요 그라운드 블랙페퍼 후춧가루 솔솔 뿌려주시구요 굴을 섞어주시구요 여기에 토마토 소스 토마토 소스 1,2,2,2 2큰술 넣어주시구요 2 테이블스푼 넣어주시구요 이건 토마토 케찹이에요 케찹이랑 케찹은 1 테이블스푼 넣어주시구요 또 삼성 토마토 az 1 테이블스푼 도춘 잘 Facebook grandma 애널라 1티스푼 돼지 달걀 2회 케찹의 신맛이 날아가게 이렇게 볶아주세요 이제 또 띠아에 들어갈 석재료가 다 됐습니다 너무 물기가 있으면 나중에 먹을 때 흘러내리니까 거의 물기가 없도록 바짝 졸여주세요 역시 피망이 들어가야 제맛이 나는군요 이렇게 해서 속재료는 다 됐구요 속재료는 이렇게 다 됐구요 톤 오프 이제 또띠아 반죽을 해 보겠습니다 먼저 볼에 이런 플라워 밀가루에요 밀가루 200ml컵으로 1컵 1컵 넣어주시구요 밀가루가 들어갔으니까 이건 베이킹파우더에요 베이킹파우더가 들어가야 약간 베이킹파우더 1티스푼 넣어주시구요 이건 소금이에요 소금도 1티스푼 넣어주시구요 이건 물이에요 찬물이에요 찬물 200ml컵으로 하나 넣어주시구요 이건 원에그 달걀이에요 계란 계란 하나 꽤 넣어주시구요 이렇게 잘 섞어주세요 이렇게 멍구리가 하나도 없도록 매끈하게 잘 풀어주세요 원래 이 반죽은 먼저 해놓고 시작해야 되는데 오늘은 늦게 하게 됐네요 잘 풀어주세요 매끈하게 반죽이 이게 바로 또띠아 반죽 반죽이에요 한 방향으로 계속 채워주세요 조금 잘 섞이도록 아까 재료중에 오늘 피자 치즈 한 팩이 들어갈거에요 넥스트 불을 켜시구요, 미디엄 히트 중불로 하시구요 팬에 밀가루가 달라붙지 않게 프리힛 드리미닛 3분간 예열해주세요 3분간 예열이 다 됐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그레이프씨드 오일, 포도씨 오일이예요 1테이블스푼 넣어주시구요 기름을 데워주세요 1미닛, 히트, 히트 오일 1미닛 1분간 기름을 데워주세요 히트 오일 1분간 기름이 데워졌으면, 이건 페이퍼 타올이에요 페이퍼 타올로 기름을 가장자리까지 둘러주세요 이렇게 가장자리에 안달라붙게 살살 펴 발라주시구요 여기에 아까 만들어 놓은 반죽 넣어주시구요 하나 두개 넣어주시구요 살살 돌려가면서 살살 돌려가면서 반죽이 앞뒤가 노릇노릇하게 될 때까지 구워주세요 이렇게 확인해 보시구요 밑면이 노릇노릇하게 익었으면 뒤집어주세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2미닛 2분정도 익히니까 이렇게 노릇노릇하게 되네요 중불에서 불은 중불이에요 이렇게 불지 않게 이렇게 눌려가면서 노릇노릇하게 구워줬습니다 이거는 이렇게 접시에 따로 담아주시구요 또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아까 후라이팬 닦고 남은 페이퍼 그 종이로 그냥 한번 닦아주세요 그 종이로 그냥 한번 닦아주세요 마지막 남은 반죽 다 부어주시구요 펜을 이렇게 돌리면서 이렇게 돌려주시고 이제 반죽이 안 움직이면 불은 로우 히트 약불로 하시구요 더 아닌데 이거 깔고 하는 시간이 있으니까 반죽이 어느정도 윗면에 맞은 흰 덜 익은 생밀가루가 안 보일 정도가 되면 윗면 윗면이 그냥 꼬들꼬들하게만 익으면 토핑을 할 거에요 너무 안 익었을 때 하면은 맛이 없으니까 윗면이 생날 밀가루가 보이지 않을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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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을 때 여기 이건 토마토소스에요 토마토소스 1 2 2 2개만 발라보겠습니다 너무 작나요 3개 1 2 2 2 3 2 2 3 2 2 3 2 2 2 3 2 3 2 2 3 2 2 2 3 2 2 3 2 3 3 3 4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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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6 6 6 6 6 6 9 6 6 6 6 6 7 7 8 9 9 6 6 7 9 9 10 10 10 10 10 10 10 10 9 10 됐습니다 두개 됐어요? 요렇게 됐어요 이제 맛있겠다 홈 메이드 또띠아 다 됐습니다 감사합니다.